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현피입니다. 55만 구독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만 유료광고 진행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 제가 제 책이 나오게 되면, 제 대중서가 출간되게 되면 대차게 광고하고 싶어서 그랬는데 많이 늦어졌죠. 제 대중서가 올해 안에 두 권이 나올 예정입니다. 특히 이순신은 지금 탈고 작업 들어갔습니다. 지도와 그림 작업 들어가고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저처럼 전자칠판을 잘 활용해서 많은 대중들에게 강의하는 강사를 보신 적이 있나요? 이건 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전자칠판을 잘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 LG전자에서 전자칠판을 협찬해준다고 하니 이건 개인적으로 정말 천군만마를 얻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LG전자 전자칠판을 받았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전자칠판 안에 컴퓨터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 전자칠판은 저희가 쓰는 컴퓨터랑 연결해서 써야 했기 때문에 바닥에 선이 복잡했습니다만 굉장히 사무실이 깔끔해지고요. 기술력이 이렇게 빨리 발전하나? 그러니까 예전의 전자칠판은 브라운관이 굉장히 두꺼웠습니다. 그래서 예전의 286 컴퓨터 시대에 그 모니터 보는 것 같았습니다만 이게 엄청나게 얇어졌어요. 와, 대박입니다. 그리고 화면이 빛 반사도 안 됨과 동시에 이렇게 보나, 이렇게 보나 똑같이 제대로 선명하게 보인다는 것도 굉장한 장점인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전자칠판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강의를 해드리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아, 황현필 하면 임진왜란이고 임진왜란 하면 이순신이고 저도 또 이순신 책을 쓰고 있는 입장에서 제가 임진왜란 관련 65편에 걸쳐서 유튜브 영상 촬영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남해바다 전체를 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이순신의 23전, 23승 위치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던 것 같다. 남해바다 어디를 가도 이순신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컴퓨터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선로도 모든 게 지금 터치가 가능합니다. 와, 대박이죠? 다운로드 들어가서 남해 각지도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크고 넓은 화면 남해바다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펜이 자석처럼 붙어요. 이게 얼마나 저희에게 고마운 거냐면 전자칠판로 촬영하려고 할 때마다 펜이 그렇게 많이 사라져서 이거 찾느라고 정말 고생했고 와, 양방에서 이렇게 필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손바닥을 이렇게 지울 수 있기 때문에 제 손이 조금 더러워지더라도 금방 이렇게 지워버리고 바로 강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순신은 전라좌수사였습니다. 전라좌수용 본용은 여수였습니다. 그런데 임진왜란이 발발하고 경상좌수사 박홍과 경상우수사 원균이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 많은 판옥선을 바다에 수장시켰다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때 전라도 바다를 지켜야 되는 전라좌수사 이순신이 경상도 바다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을 때 녹도만호 정훈 장군이 경상도는 우리 바다가 아니란 말입니까? 그래서 이순신이 그 말이 맞다라고 하면서 전라좌수용의 소수판옥선만을 이끌고 경상도 바다로 출정해서 첫 번째 해전 옥포에서 승리를 거두고 마산 앞바다 합포가 어디 있습니까? 합포에서 승리를 거두고 창원 쪽의 율포에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니 전라좌수용의 주민들이 전부 다 여수 앞바다로 쏟아져 나와서 살아 돌아온 수군들을 얼싸안고 울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다 말씀드렸습니다. 2차 출정합니다. 2차 출정 때는 거북선이 처음 등장하죠. 거북선의 위력을 사천회전에서 제대로 보여주고 그다음 여기 당포해전에서 승리합니다. 당포에서 승리하고 났더니 서해바다에서 엄청난 함대가 나타납니다. 어떤 배들이 하고 봤더니 전라좌수용의 이순신과 그 많은 전라좌수용의 병졸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었기에 전라우수용 부대와 만나니 아따 이것들아 왜 이제야 왔단 말이냐 우리 외롭고 두려웠다. 그러니까 전라우수용 부대가 늦어서 거시기하다. 이제는 우리가 앞장서 싸울 테니 너희 좀 쉬어라. 그래서 원균 부대는 솔직히 이때 있으나 마나한 부대였고 이었기의 전라우수용 부대와 이순신의 전라좌수용 부대가 힘을 합쳐서 여기 당항포에서 정말 재밌고 큰 승리를 거두죠. 그리고 율포에서까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두 차례 출정해서 일곱 차례 전투에서 한 번도 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운명을 건 전투 와키자카 야스이로와 한산도에서 이게 한산도예요.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견내량입니다. 한산도 대첩에서 승리하고 완전히 삼도의 재권을 장악한과 동시에 견내량을 뚫고 들어가서 앙골포에 숨어있었던 구키 요시타카 일본의 해군 장관급 인물 아닙니까. 작살내버리죠. 4차 출정에는 아예 일본의 전진기지인 부산을 깨려고 작정을 하고 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산 근처로 가는 과정에서 10번째 장문포에서 승리하고 11번째 화중구미에서 승리하고 12번째 다대포 13번째 서평포 14번째 전룡대에서 승리하고 바로 부산포에 가서 엄청나게 큰 승리를 거두니 그게 1592년 10월달이고 10월 5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부산 시민의 날이 지금도 10월 5일이다. 이렇게 15차례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이제 임진연 이후에 1593년에 이순신은 삼도수군 통제사가 됐고 그 전부터 본영을 이렇게 한산도로 옮겨서 여기 견례량을 막죠. 그러니까 외군들이 이렇게 돌아나오거나 이렇게 돌아나올 때 이곳에서 다 막아서 쉽게 이야기하면 외선이 전라도 바다로 혹은 서해바다로 못 돌아가게 막겠다라고 하면서 한산도에 이순신 장군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만 그 이순신 장군이 삼도수군 통제사가 되니까 바로 이곳 한산도가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삼도수군 통제의 영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593년, 1594년, 1595년 이 무렵엔 이런 전투가 있었습니다. 웅포해전이라고 해가지고요. 16번째 전투 실제로 처음으로 육지로 이순신의 부대가 상륙했던 전투 그리고 어영담이 이순신의 명을 받고 제2차 당황포해전에서 승리하고 바로 전년병으로 어영담 장군 돌아가시죠. 그 다음 이제 육지의 의병장 그 유명한 김덕령과 곽제우와 이순신이 힘을 합쳐서 공격했던 장문포해전 이런 전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순신은 이제 파직을 당하게 됩니다. 서울로 압송되어 끌려 올라가게 됩니다. 이순신 장군이 다시 남해로 내려와서 전라도 남해안을 돌아다니면서 병사를 모으고 군량미를 확보하고 7천량 해전에서 원균이 패했을 때 살아남은 12척의 함대를 찾습니다. 7천량 해전은 제가 체크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게 7천도예요. 그러니까 이 7천량 해업에서 엄청나게 말도 안 된 패배를 당한 거지. 이순신 장군은 이제 일본의 어마어마한 함대가 서해바다로 돌아나올 걸 예상하고 이순신 장군도 서쪽으로 들어가면서 결전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해나 앞바다 어란진에서 1차 전투에서 승리하고요. 지금 명량 앞바다를 딱 지키면서 20번째로 벽파진 해전에서 승리합니다. 이거 함정이었다니까요. 이순신은 여기 명량 앞바다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1번째 전투에서 명량 앞바다에서 12척으로 133척 재강의를 들어보셨으면 알겠지만 어떻게 12척에서 133척입니까? 1대 133이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순신의 기함이 진짜 얼마나 많은 시간을 133척의 공격을 버텨냈는지 정말 이 전투는 제 강의를 들어보시면 얼마나 이순신이 대단한 사람인지 느끼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순신은 3도 수군 통제형을 여기 고금도로 옮깁니다. 그런데 이때 명라제독 진린이 왔고 진린이 구경하고 있을 때 이순신이 바로 이 거금도 앞바다에서 저리도에서 승리하니 이게 22번째 해전이고 그 다음 이제 명나라와 조선의 병력이 일본의 외성들을 공격하고 있을 때 이렇게 순천에 갇혀있는 고니씨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고니씨를 구하기 위해 사천에 있는 심하지가 이렇게 돌아 나올 때 여기가 노량해역이거든요. 이 노량해전에서 이순신은 큰 승리를 거두고 전사하게 되니 다른 기록들에 입각하면 이순신 장군은 60전 60승이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23전 23승을 제가 이렇게 증명해 보이니 예전에 임진왜란 65개 영상에서도 23전 23승 위치를 잡거나 정확하게 어떻게 23번의 전투였다라는 설명을 해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새롭게 앞으로 저와 함께 강의하게 될 LG전자칠판 앞에서 즐거운 강의해보았고 오늘 사용을 해보니까 와 좋습니다. 일단 필기 감각도 너무 좋고 바로바로 지워지는 것도 좋고 아무리 봐도 화면이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빛반사 없이 너무 좋아서 앞으로 정말 즐겁게 여러분들에게 좋은 역사 강의 가능하다라는 말씀과 더불어 오늘 강의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